힐링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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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 이 맵은 또 다른 맵에 비해서 힐링맨 쓰기가 좀 괜찮은 맵이라 힐링맨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변화를 주기 위해 메이티를 엣두시 말고 한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구요 너무 좋구요 왜그래 스페셜 알리오케 오케이 땡큐 어쨌든 이 맵의 변화를 위해서 메이티를 여기다가 먹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또 엣두시는 자원이 잘 안 캐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원을 좀 잘 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엣두시 에너지가 모자라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로잔 아유 천원은 고맙습니다 아유 천원은 고맙습니다 그냥 엣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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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~~ 오~~ 봤다 내가.. 제가 봤을 때 벤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바이킹이 나왔기 때문에 벤시 후에 벤시를 하면은 엄청 느려서 웬만하면 아닐 것 같아요 저거 도전 중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해 여왕이 생성됐어 광물이 모자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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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해방송까지 뽑아서 아 여기 먹는 거 구리인 거 같아요? 투비할 곳이 너무 많아진다 본진 신경 써야 되는데 산모티도 본진은 가까워서 해방송 올 거 같아서 퀸이 신경을 못 쓰겠네 웨트는 맥두시에 먹는 걸로 이것까지는 사기지 개두즈가 더 필요한 박물이 더 있어 어쩔 그건 아닌데 사실 여기 멀티 파괴해도 상관 없어서 그냥 좀 시간보는 느낌으로만 쓸게요 찍히면 더 좋네 어 이제 안되길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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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이 가리지옥은 가이브랑 같이 가면 되는데 그나마 이게 가지지옥이 왜 좋냐면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 가지지옥 이거 해봤자 이거 해봤자 인구도 15인데 원래 막으려면 15보다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도 15로도 상대방 위로선 2, 3개 분량은 강육이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선 주력으로 쓰면 안 되고 내가 돈 많아질 때까지 주력으로 쓰면 안 돼 아 이거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넣고 와야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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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원래 털리면 안되는건데 이러면 러퍼는 버릴게요 지금 러퍼 하는거는 너무 못하고 Wi-Fi 아 으루성 한방에 게임을 해놓네 그나마 기회라면은 상대방이 지금 엄청 무리하고 있는거에요 이제 말도 안되게 무리하고 있는거긴 한데 그러면서 막 틀 뿌시고 아 으루성 한방에 게임을 해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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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는 다시 가시죠 가셔도 될꺼야 아 으루성 한방에 게임을 해봅시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오오오오 야 함범을 언제 만들어보는거야? ㄷㄷ 링구수가 남겼어 우리 경력이 태평각이야 호출이 내지 않겠지 마법돌라 우리 기지가 폭격받고 있어 저 박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협상 기지는 빨간점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전사들이 적버지 가군이 폭격받고 있어 아 강력이 폭격받고 있어 강력이 폭격받고 있어 아 아 에헤이 우리 쿵쇠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탱크가 있었네 아 여기 탱크가 있었네 으어 흠 아 이번에는 여기를 지키고 상대방을 치자 이는 여기를 지키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돈 많나 보다 아 돈 많나 보다 아 돈 많나 보다 아 돈 많나 보다 ㄷㄷ 이제 여기 버려도 되거든요 깔끔하게 버리고 두 개를 지키는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 그냥 흔들끄럽게 해 그냥 흔들끄럽게 해 사야될 것 같다 이곳에 이곳이 이제 손을 지켜줬는데 이곳은 1장에다가 그냥 흔들끄럽게 해 이런 곳에 거친 곳에 있는 곳은 아, 너무 힘들겠는데? 아, 너무 힘들겠는데? 와.. 막겠다 이거 진짜